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무소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현장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예원의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같이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적 개혁의 삶을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오늘 수요예배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세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립 34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제 헌당의 시간표 속에서 본격적인 237과 오천종족 보금화를 위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과 증거를 붙잡도록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강단과 원리스되어 모일 때마다 세 가지 영적 포럼과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참 교회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겪었는 일인데요 미국의 바퀴벌레는 날아다닙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잠깐 이렇게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어떻게 날아다니느냐 미국 바퀴벌레는 좀 특별한가 봅니다 날아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크기가 얼마나 큰지 조금 과장해서 사람 주먹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아무리 약을 뿌리고 심지어 짓밟아서 안에 이 내장 창자가 다 튀어나올 정도인데도 안 죽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에다가 적응력까지 최강이죠 복원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세 가지 집중 그리고 세 가지 오직의 삶으로 일신 후 일신하는 그런 언약적 개혁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예원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린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빠르면 11월 9일 정도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득 코로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기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제 코로나의 새로운 시대 시간표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코로나가 누구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누구에게는 응답과 발판과 기회가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코로나와 복음 가진 우리가 바라보는 코로나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세상은 코로나를 보고 재앙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예배도 성전도 신앙도 다 뺏기고 억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언약하신 시간은 70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얘기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 방법 저방법 다 동원해도 포로에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왜 이리 길게 늘어지고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나온 말씀이죠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바로 회복의 시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암호수 9장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암호수서의 결론이 바로 암호수 9장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암호수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일으키고 틈을 막고 세우며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수 9장에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그리고 생업과 현장과 지역에 무너진 모든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 옛 틀과 옛 체질을 편집하고 치유하는 특별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고치는 치료가 아니라 근본의 상태로 원래 창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참된 치유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자주 모이고 좀 더 잘 모이고 경제가 풀려서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물론 그것도 회복입니다 필요한 회복이고 해야 되는 회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참된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근본의 영적 회복을 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환경 때문에 온라인 방법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암호수 5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암호수 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암호수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죠 이러한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러한 곳을 찾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베델, 길갈, 부엘세바 하나님을 만난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왜 이곳을 찾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금을 놓치면서 결국 이 세 곳이 어떻게 되었죠? 우상, 숭배의 본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신앙 생활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누림, 나의 예배 생활 점점점 다운되고 식어지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에 너무나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 생명 걸고 다 했는데 사람인지라 집에서 가정에서 6개월, 1년 계속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들여다보니까요 나중에는 예배의 중심도 예배의 자세도 메시지 듣는 마음도 점점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회복되고 사는 길은 과거의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이루고 쌓았던 그런 껍데기분인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뭐하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암호소 9장 11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무너진 내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현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언제 위드 코로나가 빨리 되어서 빨리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미국처럼, 유럽처럼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드 코로나가 되고 100% 백신 접종을 다 했다 하더라도 참된 회복은 영적 회복이 우선입니다 영적 회복이 먼저예요 영적 회복 없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보금 없는 회복이 진정한 회복입니까? 보금과 언약이 없는 일상생활이 진정한 행복한 일상생활입니까? 마스크 좀 벗는다고 해서 인원 제한이 좀 더 늘어나서 좀 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요한보금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려야 된다 무너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현장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9가지 상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몇 가지 몇 가지가 계속 나와요 참 징하네요 정말 그래도 다행이죠 9가지라서 10가지 안 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초월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초월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환경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4등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돌멩이 앞에서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테반이 뭘 보고 있다고요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돌이 날아와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삭막한 살벌한 죽음의 현장에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쳐다본 게 아니라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게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이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사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주위의 성령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하인 살리려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먼 거리를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안수 안찰해 주시고 빨리 병났게 해달라고 그런데 백부장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죽을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몸사리고 위축되고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속사 중심으로 2, 3, 7 나라 오천정적 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빛의 응답을 주셨어요 흑암과 사탄 귀신의 역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 아무리 사탄과 귀신이 날뛰더라도 빛 앞에는요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좌와 시공간과 빛 이러한 3초월의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3초월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것이 당장 살아나고 회복되게 됩니다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세상과 3단체가 말하는 그런 잠재력 개발 무의식 세계 초능력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감히 천사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장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들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생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창조의 무한한 능력과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 불신자와 엘리트들은 잠재력과 무의식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명상 기운 동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형상의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이 생명의 생명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문제와 위기는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기회요 시간표입니다 오늘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고 누리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홉 가지 상태 시간표라고 합니다 매주 말씀운동하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지금 다락방 한 대가 한 군데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제가 보건 편지 사과까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씩 하니까 거의 한 달 정도 한 거죠 말씀운동을 그 다락방에 참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메시지 보건 편지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남편과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남편이 옆에 오면 숨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남편과 같은 공기를 뒤섞이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쁘고 싫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숨도 안 쉬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오면 기분 나빠서 아예 나는 남편이 없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분이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박수를 치면서 격하게 공감한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포럼하면서 답을 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이분이 몇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다락방에 와서 복음 들으면서 한 달 정도 됐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에게 그럼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이라는 것에 붙잡혀가지고 남편도 애들도 모든 것을 나 중심의 기준과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복음 편지 사과까지밖에 안 했는데 우린 다락방 10년 훈련 받아도요 2, 3, 7 세계복음마 다 깨닫는데 정작 나 중심은 전혀 못 깨닫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걸 10년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다락방에 참여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복음 편지 사과까지밖에 안 했는데 나 중심이라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군사님 통해가지고 현장에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여자 두 분이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본부장 그 딸은 지사장이면서도 홈스쿨 교사 아주 실력과 열정이 대단한 교사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부장 어머니도 이혼했고 그 딸도 이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손주 한 명 같이 세 명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실패와 상처를 꽁꽁 싸매고 안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계속해서 가정과 가문의 실패와 재앙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실패하면서도 몰라요 왜 실패하는지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뛰어난데 왜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까? 왜 실패가 계속 찾아옵니까? 몰라요 그게 권사님이 가기 전에 저한테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들 굉장히 센 분들이라고 또 세단 얘기 들으면 또 우리는 또 막 영적인 오기가 밝고 너 얼마나 세나 한번 보자 이런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 제가 누굽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감히 네가 세면 얼마나 셀 것이냐 그뿐만 아니죠 해산의 수고를 넘어서서 해산의 기쁨 그래 가는 거다 그게 말씀 딱 붙잡고 갔는데요 이 두 분이 복음을 얼마나 잘 듣는지 마지막에 영접기도를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영접기도 초청하면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두 분이 굉장히 바빠요 끝나고 또 바로 어디 가야 되고 굉장히 바쁜 거예요 괜히 제가 불신앙해가지고 영접초청 해놓고도 오늘 이렇게 바쁘게 너무 급하게 영접기도 안 해도 된다고 다음에 또 오면 그때 좀 편안하게 영접기도 해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라고 지금 하겠다고 두 사람 다 영접기도 따라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다고 해서 지금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직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홉 가지 축복의 상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3초월 3세팅 3천무후무 우리 몇 가지 몇 가지 많아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탁탁 잘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외우기 쉽도록 이 아홉 가지 축복의 상태 속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 주신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초월 세팅 전무후무하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다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면 가정, 후대, 지역, 산업, 현장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암호수 9장 11절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분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나 하나도 책임 못 지는 무능한 내 자신이 내 남편, 내 후대, 산업, 경제, 지역, 구역, 현장 내가 감히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회복시킵니까?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무너진 곳을 허물어진 곳을 그 틈을 막으고 세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회복의 역사 그날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계를 뺏겨버립니다 참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죠 언약계를 뺏겨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언약계를 다시 되찾아오는데 당장 언약계를 둘 곳이 없으니까 아비나다베 집에다가 이 언약계를 임시로 보관하게 됩니다 다윗이 항상 저 밖에 바람부는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 옆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장막은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그 솔로몬 성전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서 본격적으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삶 바로 20살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 모세의 성막과 달리 짐승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내장을 다 태워서 불로 연기로 그런 짐승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장막에는 벽과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언제든지 24시 장막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껏 요하를 누렸습니다 이건요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겁니다 원래 모세의 성막 때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이래 그것도 대제사장 딱 한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기록에 보면 이 다윗은 이 장막에서 성과 대원만 약 4천명을 세워가지고 온 백성과 함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제와 여호와의 영광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그 외관과 모습은 너무 허름하고 볼품없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같죠 휘장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24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이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서 중요한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와 그 시간표를 놓고 이제 중요한 정복의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암호수 9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요하의 말씀이니라 애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애돔의 남은 자,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망국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2, 3, 7일과 5천 종교 불신자도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2, 3, 7, 5천 종교까지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암호수 9장 13절 14절에는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곡식을 추수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또 씨앗을 뿌립니다 지금도 저 뜨거운 열대지방은 별을 1년에 2모작 3모작 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배농사 하잖아요 얼마나 땅이 좋고 기후가 좋은지 추수하고 나서 바로 또 배농사 또 짓고 또 짓고 황폐한 성업을 건축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전무후무한 정복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이런 정복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세 가지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기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의 남은 자들입니다 왜 남은 자로 나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라고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 직장에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대부분 믿음의 제자들은 주로 노바디, 낫띵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기댈 곳 하나 없습니다 금수저 없었습니다 아니, 금수저가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거의 흑수저였죠 그게 성경 속 7명 랩몬터들입니다 다 노바디였어요 낫띵의 현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무능력해서 아니면 주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거나 매이거나 완전히 잡혀서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현실이, 지금 그 문제가, 지금 그 어려움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리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오직의 기도요? 2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보좌와 통화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로 여러분 살아갈 겁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 내가 가진 것? 사단이 비웃습니다 귀신이 비웃어요 안 통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과 재앙, 저주의 흐름이 다 넘어설 수 있고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응답 상관없어요 우린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응답이 안 돼도, 문제 해결이 안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 알 바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이 보좌를 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 풀물불 가운데서 이 보좌를 누렸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절대로 사자굴에 넣지 마라,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저 나쁜 놈을 사자굴에 넣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린 기도하잖아요 아이고, 풀물불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아, 나 뜨거운 거 싫은데? 아닙니다 그 사자굴 속에서, 그 풀물불 가운데서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에 나가면 자꾸만 착각하고 헷갈립니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승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높은 자리로 가려면 줄 잘 서야 되고 인맥을 잘 쌓아야 되고 사람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보험 같은 거 얘기하면 안 되고 신앙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 왜? 왕따 당하니까 성경 속 순례자들은 딱 한 가지 붙잡았습니다 1, 3, 8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습니까? 4등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 초대교회 120명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틀틀이 거지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 초대교회를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왜 두려워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뭘 가졌습니까?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 원약 하나 붙잡았습니다 이 한 가지 붙잡고 누렸는데 바로 25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영적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좀 고생하고 좀 힘든 건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거나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 기쁨,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입니다 낮에 하루 종일 가정과 직장과 현장과 지역에서 이러한 순례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과 흑암문화, 흑암경제, 귀신의 세력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무너지고 꺾이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보곤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누가 우리를 해칩니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과 밤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특히 빛의 능력 속에서 나에게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직장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기도를 여러분이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험난하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았던 오늘 아무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아홉 가지 축복의 상태 속으로 그 상태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남은 자, 술래자, 정복자의 기도로 완전 승리했습니다 아무스 시대의 역사신 하나님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삶과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는 새롭게 회복하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아무스 구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박아놓으신 것을 감히 누가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맛만 먹으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강대국들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그러한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메데와, 바사 블레셋, 로마 제국 지금은요 뿌리가 완전히 뽑혀가지고 그냥 명백만 유지하고 있는 아니 아예 사라진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맛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복음을 놓치고 언약이 심의해지면 사단이 다 뽑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뿌리채, 송두리채 완전히 뽑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선들이 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잡혀갑니까? 복음 놓친 거예요 말씀 놓친 거예요 영적 흐름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전도와 성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후대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경제까지 사단과 불신자에게 다 뿌리 뽑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 신문 보셨죠? 포부지라고 세계 가장 저명한 경제 잡지에서 세계 400대 부자 발표했습니다 1위부터 거의 7, 8위까지요 거의 다 뭡니까? 3단체 프리메이션 사람들이에요 재산이 250조원, 300조원, 180조원, 190조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돈줄이 마르는데 그 사람들은 1, 2년 사이에 수십조원, 60조원, 80조원씩 재산 늘었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원래 우리 건데 왜 빼앗겼습니까? 왜 뿌리 뽑혔습니까?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안 뛰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역사 오늘 암호수 9장 8절에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야곱의 집과 같이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 무너진 곳 틈이 생긴 곳 허물어진 곳 곳곳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시간표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내 후대 내 구역 식구들 내 지역 식구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곳곳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사약을 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곳 빈 곳 죽어버린 곳 황폐한 곳을 다시 살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 새로운 다위세의 장막으로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암호수 9장 12절, 13절, 15절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백신 접종이 높아졌으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다위세의 장막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현장과 지역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연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